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정리하는 시간,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처음부터 학습계획을 꼼꼼히 세워야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단계로 기출 문제와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요. 두 번째로는 과목별로 학습시간을 적절히 분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세 번째 단계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바로 서브노트를 만드는 일입니다.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서브노트로 정리를 하면 시험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도 쭉 훑어보기 좋겠죠. 또 마지막 단계는요.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재놓고 똑같은 조건에서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일입니다. 이거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연습을 하면요. 실전 적응력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요. 이 단계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면서 좋은 결실 맺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상기 교수님의 강의청을 듣도록 하죠.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부 이상기입니다. 이제 협회를 볼 차례인데요. 우리가 7장이 되겠고요. 협회는 보통 한 두 개 쭉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두 개가 이제 일단 과정이 중요해지는데 어떻게 협회가 설립될 것인가 과정이 하나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운용위원이 나오는데 바로 두 번째 공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 쭉 모실 때 협회하고 공제사업 두 개를 대비하실 텐데 일단 둘 중에 중요한 건 공제사업이 훨씬 더 중요하게끔 보여지는 거죠. 먼저 이제 협회의 정식 명칭은요. 공인중개사협회라고 되어 있고요. 성격 볼까요? 먼저 민법상 비영리법인이고 두 번째 비영리법인이면서 사단법인 성격을 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민법상 법인이다. 두 번째가 비영리법인이고 세 번째가 사단법인 성격을 띈다고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상법상 법인이 아니고요. 그 다음 영리법인이 아니고 재단법인이 아니다 그 말이겠죠. 이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다 라는 뜻이고 협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뭘 받냐면 인가를 받아요. 인가. 그래서 인가주의를 취한다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은 인가를 받아서 협회가 만들어진다는 뜻이고요. 법인이니까 당연히 뭐 합니까? 등기해야겠죠. 설립 등기합니다. 그 다음에 협회를 반드시 설립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할 수 있을 뿐이거든요. 이미 설립주의를 취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혁공인중개사가 되었을 때 협회 회원으로 가입과 탈퇴가 의무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자유의 그냥 의사거든요. 가입, 탈퇴가 다 자유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서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인가를 받는다, 등기한다, 설립할 수 있고 가입, 탈퇴가 자유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나오는데 일단 협회는 법인이니까 맨 처음 뭐가 돼야 되느냐? 발기인이 구성돼야 되죠. 이때는요. 숫자를 외우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300, 600, 120이 나오거든요. 먼저 일단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그런데 물론 발기 숫자가 300인인데 그들은 누구나면 100% 다 개혁공인중개사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회원될 수 있느냐? 아니고요. 반드시 이제 개혁공인중개사만이 발견될 수 있고요. 정관 만들어지겠고 300명은 재론이 서명 날인하겠지 여기다가 그 다음 세 번째 창립 총의를 개최하는데 인원수 보세요. 전국적 600인 이상 개혁공인중개사가 참석해야 되고 이걸 구분했다는 거예요. 구분하니까 서울에서는 100인 이상을 참석하고 그 다음에 시 도겠죠. 광경시 도에서 20인 이상 참석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원수거는요. 300, 600, 120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우선 내용 보는 게 이제 총의 개최가 됐단 말입니다. 의결되겠죠? 의결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뭐 받느냐 하면 인가를 받죠. 인가. 인가는요. 국토부 장관합도 인가를 받는데 인가를 받으면 이때 뭐가 되느냐? 설립한 시기가 이때 인가 받은 때예요.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설립이라는 것과 성립은 뜻이 조금 다릅니다. 설립은 그냥 세우기만 했어요. 완성이 된 거는 아니에요. 세웠다. 언제요? 인가 받으면. 완성은 아직 안 됐단 말입니다. 그 다음 하는 게 바로 등기인데 그럼 어쨌든 인가 먼저 받은 다음에 본사를 두거든요. 본사를 두는데 법률의 근거를 두고요. 이제 그건 지역 제한이 없어요. 아무데나 둘 수 있는데 하나만 더해야죠. 물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등기하거든요. 등기하는 게 인가 받고 난 다음 3주일 하는 거고요. 등기하면 보세요. 뭐라고 되겠나? 성립을 했습니다. 이제. 완성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가 앞에 있고 등기는 뒤에 있거든요. 인가 받으면 설립을 하는 것이고 등기하면 성립하는 것이고 다르니까 순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인가 앞에 등기는 뒤에 있고 그 다음 인가는 설립, 등기는 성립. 용어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지분화 지위를 두는데요. 지분화 지위는 본사하고 차이점을 이렇게 비교해 보셔야 돼요. 주된 사무소는 법률에 근거를 두지만 지분화 지위는 정관에 근거를 두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법률에 근거를 둔다는 이야기는요. 주된 사무소는 두어야 한다는 필수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 그런데요. 우리 정관에 근거한다는 얘기는요. 지분화 지위는 설치할 수 있는 이미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미 규정이다. 다른 것이죠. 본사는 두어야 한다. 지분화 지위는 둘 수가 있다. 근거 다르고. 그럼 어디 둘까라는 건요. 지분은 시 도에 하나씩 두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지위는 하무조직이니까 시군구에 둘 수 있어요. 그런데 사후신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뜻은 일단 설치했겠죠. 그러면 지분은 시 도리사에게 사후신고하라. 그 다음 지위는 시군구한테 신고한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부터 업무를 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몇 개를 정리해 볼게요. 우선 인원수죠. 300, 600, 120. 인원수 하나 중요하게 외우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인가 되면 설립했고요. 등기하면 성립합니다. 순서 인가 앞에 등기 뒤에 있네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주대인 사무소와 지부 등의 차이점이죠. 근거 두는 지역 등 차이가 있어요.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공제사업이에요. 이 공제사업에서는 근래에 들어서 몇 년 내내 말이죠. 이 공제사업에서만 보통 두 개를 내드란 말이에요. 문항 숫자가. 그럼 이제 공제사업이 바로 뭐 하는 사업이냐 볼까요. 예컨대 이제 우리가 업무보증 설정을 배웠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중계를 하는 개혁공인중계사가 중계사고를 냈어요. 그럼 이제 돈을 물어줘야 되는데 말이죠. 그때 바로 물어주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여기 볼까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 귀한 사업이 바로 공제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공제사업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중계사고를 냈다. 그럼 사고 수습해 주는 사업이다. 그게 이제 바로 개혁공인중계사가 배상 책임을 져야 되니까 배상 책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사업하자 하는 취지죠. 그래서 먼저 공제 규정을 만들어서 국장 승인을 받고요. 처음도 승인받겠습니다만 변경할 때 승인받아야 됩니다. 승인 하나 기억하세요. 어떤 사업하느냐. 사업 범위 보니까요. 바로 이제 사고 냈다 물어주는 사업을 하자. 배상 책임 보장 귀한 사업이고요.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되겠죠. 배상 책임 보장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이제 공제 계약 내용이 어떤 상황이 정해지는가 문제인데 공제금, 공제료, 회계 기준과 네 번째가 책임준비금 적립 비율인데 일단 네 번째 보세요. 책임준비금 적립 비율을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제 그 나머지 참고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비율이 얼마로 하느냐고 할 때 공제로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100분의 10 이상. 10% 이상이니까요. 이럴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있는데 말이죠. 이게 어떤 과목이고 마찬가지예요. 숫자가 나오면 숫자는 믿으시면 안 돼요. 숫자 믿으시면 안 되고 숫자 앞과 뒤에 용어를 완벽히 보셔야 돼요. 만약에 10%인데 앞에 이 말을 바꾸잖아요. 예를 들어 바꿔볼까요 한번? 이제 공제료 지급액의 10%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건 마찬가지인데 어떤 숫자라든가 숫자 나오게 되면요. 숫자만 보시면 안 되고 항상 숫자 앞에 또는 뒤에 용어 보시면서 연결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완벽히 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 낼 때 숫자는 그냥 그대로 주거든요. 주는데 용어를 바꿔버린다고요. 그럼 용어가 바뀌면서 또 이제 바뀌어버리겠죠.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숫자는 항상 외우시는 것도 물론 외우시겠지만 숫자 믿지 말자. 앞에 용어를 확인해보자. 이게 그 기준이 됩니다. 그냥 보셨겠고. 그다음에 이제 5번에 보시면 책임준비금인데 방금 보신 거예요. 방금. 이거잖아요. 책임준비금을 얼마로 하느냐. 바로 수입액의 10% 이상으로 한다. 하는 얘기인데 바로 이 책임준비금을 어떻게 해요. 다른 용도로 바꿀 수가 있다고요. 그럴 때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전환할 때도 바로 국장의 승인을 받죠. 그러면 처음에 이제 공제 규정했었죠. 공제 규정 지정해서 승인받죠. 변경 때 승인받습니다. 그다음에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바꿀 때 또한 승인을 받죠. 승인 두 개 지금 보였네요. 승인 두 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제사업을 합니다. 1년간 사업하겠죠. 1년간 사업하는데 공제사업에 대한 운영실적을 공시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언제 하냐면요. 다음 연도. 차년도 3개월 내에 하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공시와 개시는 뜻은 공시 알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둘 다예요. 공시하고 개시하는 거라고요. 어디다 해요? 협회부의 공시. 홈페이지 개시가 되는데. 그럼 이제 공시할 게 무엇인가 봐야 되겠는데. 잘 보시면 서류가 세 가지 있고요. 돈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서류 세 가지 보이시죠. 공시할 게 뭐냐 하니까 대차 대접표. 수입 지출을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세 가지예요. 대차 대접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서류 세 개. 그다음 돈이 세 가지가 나오네요. 벌어들인 거, 나간 거, 쌓아놓은 거 이렇게 하세요. 그렇죠? 그럼 서류 세 개, 돈 세 개를 공시하라. 언제까지? 다음 차년도 3월 내 해라. 어떤 서류냐? 대차 대접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돈은요? 벌어들인 거, 수입액. 지급액, 나간 거. 현재 남아있는 거, 정리백. 수입액, 지급액, 정리백.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재무 건전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세 가지예요. 기준이. 자본, 자산 유동성인데 자본에 대해서는 적정성, 자산에 대해서는 건전성, 그리고 유동성. 세 가지. 이렇게 해볼까요? 지금 본적이라는 말을 안 쓰죠. 지금 등록기준지라고 표현합니다만 옛날에 우리가 호적지에 있을 때 본적지라는 말을 썼어요. 그럼 누가 예를 들어서 당신 본적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선본 옆에 산건입니다. 라고 대답하세요. 그렇죠? 본적이 어디세요? 그러면 경기도 선본이라는 데 있잖아요. 그 옆에 산건입니다라고 대답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본은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본적이 어딘가요? 예, 산건입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기준이 뭐냐 하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건전성 기준을 말하는 건데 대통령령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연결되는 게 물어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물어줄 능력이다. 사고 났다 물어주자. 얼마냐? 100% 이상 유지하라. 그다음에 이제 구상 채권 등 보유 자산에 대한 건전성을 정기적인 분류하고 뒤에가 중요한 말이 나오네요. 대선 충당금의 적립입니다. 충당금, 말 좀 줄이세요. 여력 비율 100% 이상 유지하는 것과 대선 충당금의 적립. 그럼 여러분께서는 여력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는 거 대선 충당금의 적립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그다음에 여기 하나 보시면 지금 공시를 하라고 했잖아요. 이때까지 이렇게 공시하라. 안 하면 그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과태료 하나 나왔네요. 그다음에 여기서 크게 보는 게 국토부 장관의 권한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협회는 말이죠. 우리가 두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정보사업자 배우신 바 있잖아요. 정보사업자하고 협회는요. 국토부 장관만이 감독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국장만이 권한이 있어요. 국토부 장관만. 어떤 권한이 있냐 보니까요. 첫 번째 개선하라. 명령할 수 있고요. 임원들을 징계에 내쫓아라라고 요구할 수가 있고요. 뭐 이런 게 있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독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장의 권한들인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먼저 개선하라고 명령할 권한이 있어요. 개선하라 명령할 권한이 있는데 뭘 개선할 것인가. 이게 보니까요. 방법에 대해서, 기관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변경하라고. 먼저. 그래서 첫 번째 변경하라. 첫 번째 명령 내용 하나. 변경하라. 두 번째는요. 보유하고 있어라. 두 번째 명령 내용. 손실처리하라고 명령할 수 있거든요.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개선 명령권 그럼 세 가지입니다. 변경, 보유, 손실처리하라. 세 가지. 그런데 뭘 변경할 것인가. 다시 또 세 가지 나오죠. 업무집행 방법, 자산 맡겨둔 예탁기관, 장보, 가격 변경하라. 그래서 개선 명령 내용 하나, 둘, 세 개. 변경, 보유, 손실처리. 변경하라. 방법, 기관, 가격. 이제 시험 출제할 때 이 내용을 묻거든요.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두 개 볼까요? 보유하라, 손실처리하라. 이건요. 자산 상태의 문제예요. 자산 상태. 이 위에 거는요. 건전지 못하잖아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정립금을 보유하라. 그다음 가치가 없습니다. 어떻게 돼요? 손실처리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산 상태 문제이기 때문에 정립금 보유라든가 손실처리. 그래서 이제 변경, 보유, 손실처리가 세 가지 명령 내용이고. 명령이 불응합니다. 말을 안 들어요. 그럼 그것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표시가 말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표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두 번째가요. 임원 등에 대해서 징계를 또 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징계하라. 그럼 임원들이 무슨 잘못했을까요? 무슨 잘못했을까요? 세 개 보이네요. 첫 번째, 공제 규정 위반했고요. 공제 규정 위반. 아니면 금방 위에 꺼내요. 이 개선 명령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까요. 재무 건전성 기준 이랬잖아요. 두 가지죠. 아까 100% 유지하는 것과 대선 충당 등의 정립 두 가지. 그걸 또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나오네요. 징계하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공제 규정 위반, 개선 명령 불이행.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징계하라 할 수 있더라. 징계하면 되는데 징계를 안 했다는 거죠. 또 안 하면 그것도 역시 500 이하의 과태료고. 하나, 둘, 세 개 보이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보이니까요. 국장이 아까 금방 설명이 될 때 협회 전반을 감독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협회 전반에 대한 감독 할 수 있고. 이게 또 불응했다. 역시 500 이하의 과태료. 그다음에 이제 공제 사업을 검사할 수 있거든요. 검사할 수 있는데 어차피 자산 상태 등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은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직접 못하죠. 그러니까 위탁을 해놨어요. 이래서 국토부 장관이 요청을 해서 누가 하느냐 하면 금과 원장, 금융감독원 원장이죠. 금과 원장이 조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일단 그 고유 권한은 누구한테 있냐면 국장의 권한입니다만 위탁한 거잖아요. 금과 원장한테 맡겨서 검사해 주세요. 그런데 금과 원장이 조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 불응했다. 그럼 그때도 500 이하의 과태료가 되는데 원래의 고유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실검사권자야 금과 원장이 있겠지만 그게 불응했다면 과태료 부과는 국장이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몇 개 나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라고요. 다섯 가지가 협회가 받는 과태료 개수의 최종 다섯 개고 사유가 총 다섯 가지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협회는 국토부 장관한테 과태를 부과 받게 되는데 사유가 총 다섯 가지다. 금액은 500만 원 이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협회는 과태료만 될 뿐이지 행정처분이나 형벌 대상은 아닙니다. 과태료밖에 안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중요하니까 정리가 잘 되셔야 되겠고요. 특히 공제사업 쪽은 정리가 잘 되고 계셔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 네 개 보이시는데 말이에요. 인가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 승인, 보고, 신고, 뭘 누구에게, 그렇죠? 뭘 누구에게, 뭘요? 인가는 설립에 대해서. 승인은 공제 규정과 하나 또 있었죠. 아까 책임준비금이었네요. 책임준비금을 타용도로 전환할 때였었죠. 타용도로 전환을 하자. 그럴 때도 승인을 받는다 했었어요. 앞에서요. 그런 두 개로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승인은 공제 규정, 재정도 변경과 책임준비금, 타용도 전환. 그 다음에 보고는 총의 의결사항에 보고 보시면 1, 2, 3 다 국토부 장관한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신고하는 게 또 있었죠. 절차할 때 보신 거예요. 지부를 두었더라, 시 도지사한테 신고해라. 그 다음 지회를 두었더라, 시 군구한테 신고한다. 이제 무용어 또 하나 뭐냐면 이게 용어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설립은 설립할 때 인가한다고 해야 되는데 설립을 승인한다, 안 되겠죠. 공제 규정도 승인이라고 해야지 공제 규정을 인가한다고 하면 또 안 될 거고 엇받기면 안 된단 말입니다. 출제한다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용어가 정확히 인가는 설립, 공제 규정이면 승인.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지. 엇받기면 틀렸다. 정리하시겠고요. 협회는 좋던 두 개를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영위원회인데 여기서 또 하나 출제할 수 있어요. 운영위원회가. 일단 소속이 어딨냐? 당연히 협회에 있죠. 협회인데 반드시 두어야 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는 필수 기구입니다. 두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어떤 총 인원에서 보니까 19명 이내로 구성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많아 보이네요. 뭐 협회 임원도 있고요. 중교법률 등 전문가 또 공무원도 있고요. 또 이해관계자 등이 있네요. 이렇게요. 그래서 일단 19명 이내로 구성하는 거로구나. 임원 등으로 구성한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업무가 많아 보인단 말이죠. 이걸 외우기가 참 힘든데 어떤 일을 하느냐 할 때 운영위원이니까 어떤 사항을 심의도 하고 감독도 한다고 해요. 그럼 이제 내용 보니까요. 많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볼까요. 일단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기본 방침에 대한 사안을 심의한다. 예결산, 차익금, 예산, 공제금 등과 요율. 예결산, 차익금, 예산집행, 공제금 등과 요율이라고 생각하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예산, 계열산, 차익금, 예산집행, 공제금 등과 요율이다. 아, 돈이구나. 그렇죠? 돈. 아, 돈. 돈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거로구나. 그 다음 두 번째가요. 공제약관 등에 대한 약관이죠. 약관 등에 대한 재정, 계정, 폐지거든요. 약관 등 재정, 계정, 폐지. 앞축해 보세요. 앞축해 보시면 업무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냐면 기본 방침을 세우고요. 그 다음 돈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안들을 심의하고요. 그 다음 공제약관 등에 대한 재정, 계정, 폐지에 관한 사안을 심의합니다. 이러면 줄어들어요. 이제 그래서 이런 업무를 수행한다. 심의 및 감독하는데 어떤 사항을 심의하느냐. 기본 방침, 돈. 그렇죠? 돈과 약관 등 재정, 계정, 폐지. 그 다음 이제 구성 볼까요? 19명 이내로 구성한다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들로요? 일단 공무원 한 사람 있어요. 국토부 장관을 지명한 사람 있고 그 다음 이제 협회 회장. 그 다음에 임원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 사람 있죠. 자, 보세요. 여기 볼까요? 협회장과 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미만이라고 돼 있네요. 그럼 총 19명으로, 19명 이내가 될 텐데 그 중에서 이런 사람들 구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협회 사람들은 좀 숫자가 작아야 돼요. 그 사람들의 숫자가 3분의 1 전체에서 미만 돼야 된다. 저것도 주의하심 하실 게 3분의 1 이하 그럼 맞나요? 틀리나요? 틀리죠? 안 됩니다. 미만 그래야지. 저런 거 주의하시겠고.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해볼까요 또? 자, 이제 부교수 등이 있고요. 그 다음 부동산 등 전문가가 있겠죠. 변호사도 있고,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도 위원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서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든가 또 공제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이 위원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보실 때 공무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협회사람 두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게 되죠. 위원의 구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실 게 일단은 첫 번째 인원 수학 확인하신 다음에 업무가 무언가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구성이 되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세요. 그럼 이왕 나온 김에 위원장, 위원장과 여기는 부위원장 각각 한 명씩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일단은 이제 여기서 19명에서 이렇게 위원장도 있고 부위원장이 있겠죠. 그럴 때 누가 위원장인가 또는 부위원장인가라는 거는 간단한 거예요. 여긴요.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위원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19명입니다. 위원장에서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호선한다 그러죠. 호선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공무원 빼고요. 공무원 빼고 나머지는요. 임기가 2년이 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궐위원 등이나 전임제 남기간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연임도 가능합니다. 여기는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쯤 대비하시면 되겠네요. 협회를 정리를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8장 넘어가시면 여기 굉장히 또 어려운 단위가 나오니까 이제부터요. 지도감독상 감독의 내용과 행정처분인데 단원 볼까요. 개혁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지도감독 그 다음 행정처분에 대한 단원이다. 그래서 누가 누굴 감독할까. 감독권자와 그 대상자 그리고 행정처분 사유를 암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요. 철저하게요. 여기서 여기는 공부의 가장 관건은 뭐냐. 암기예요. 암기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항수가 많거든요. 감독파트에서 행정처분 등을 정리한다면 벌칙을 다 묶어보면 5개, 6개 이상 출제할 수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사유도 이해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암기가 수반돼야 돼요. 먼저 이제 그러면 감독부터 확인할게요. 감독을 하자. 누가 누구에게 이거죠. 감독하자. 누가 누구에게. 감독권자 보실까요. 국토부 장관도 감독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시 도지사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등록관청이니까 시군구청장이라는 뜻일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배웠던 법인의 분사무소 있어요. 분사무소이면요. 그 분사무소를 관할하고 있는 시군구청장도 감독권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법에 나오는 관청들은 다 나온 거예요. 국토부 장관도 있죠. 시군구청까지니까. 그럼 이들이 감독하는데 누구를 감독할까 해요. 누구를 감독할까. 일단 개혁공인중개사. 당연하게죠. 그 다음 그 밑에 고용되어 있던 소공 포함되어 있겠고요. 그 다음 정보사업자 감독 받아야죠. 여기 안 써 있습니다만 방금 우리가 정리했었던 협회도 감독의 대상자는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누가 있어요. 여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무등록 중개업자도 감독 받는다고요. 이제 우리가 우리 감독을 하는 이유가 이 사람을 감독을 했을 때 등록이 없는 게 확인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형사 고발을 해서 벌칙을 줘야 되거든요. 형벌을. 3년 이하 증격, 3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감독은 국장 등이고 감독 대상은 이런 사람들을 감독한다는 얘기인데 어떨 때 감독할 것인가 요건이 있다고요. 두 가지로 보이시는데 이럴 때 감독하겠다. 어떻게 거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개혁 공인중개사가 법을 위반했답니다. 그것과 그들에 대한 자격을 취소한다든가 정지하는 등 이렇게 행정처분을 위해서 할 때 감독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그죠? 요건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고래 동향 파악할 때와 두 번째 행정처분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그럼 이어서 이제 여기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잘 보세요. 한번 가운데 대상자 있어요. 누가 있나 볼까요? 정보사업자, 공인중개사, 협회, 개업공인중개사, 무등록중개업자, 소공. 여기서 공인중개사 보이시죠? 이 사람은 자격증을 취득했으나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갖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우스갯말로 장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장롱 자격증이다.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밑에 중개 버전이 있죠. 이 사람은 대상자예요. 여기 이제 감독, 여기는 행정처분이라고요. 그림 잘 보세요. 누가 있나 볼까요? 양쪽 다 권자거든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에요. 그런데 그림 모습은 감독을 누가 누구게 하느냐. 행정처분은 또 누가 누구게 하느냐. 잘 보시면 그림이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정보사업자 보이시죠? 정보사업자는 왼쪽에 보세요. 감독이든 행정처분이든 누가 합니까? 국장만 한다고요. 오로지. 그러니까 감독 보니까 밑에 시도지사 등 못하죠. 화살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보사업자는요. 감독이건 행정처분이건 국토부 장관만의 고유관 아니에요. 그럼 행정처분이니까 뭐 어떠하겠어요? 행정처분은요. 준거를 또 뺏어간다는 소리예요. 뺏어간다. 그런데 누가 뺏어가겠어요? 준기관만 뺏어가요. 준기관만이. 그럼 받은 게 뭘까요? 정보사업자는 받은 게 지정이에요. 지정. 그럼 뭘 뺏어가겠어요?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국토부 장관만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협회도 감독 받습니다. 누가 해요? 국장이 했잖아요. 우리가 방금 정리할 때 명령 불응했다. 500이야 과태료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 보십시오 협회는 감독은 받는데 처분은 대상이 아니죠. 아니죠. 그다음 세 번째 보세요. 개공인데 감독 누가 하나 보세요. 지금 개공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국토부 장관도 감독합니다. 또 시 도지사도 감독하지요. 그다음 시군구청장도 감독을 한다고요. 감독은 다 한다는 거예요. 다. 다 하는데 행정처분은 여기 보세요. 누가 하는가. 개공은요. 이게 등록에 대한 사항을 말하기 때문에 등록관청만이 처분권자예요. 오로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독은 다 한다. 그렇지만 행정처분은 등록의 취소나 업무 정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자만 도로 뺏어간다고 그랬거든요. 방금 누가 줬어요. 등록관청에 등록 준다고요. 그러니까 등록관청만이 뺏어가야죠. 그다음 무등록 보시면 잘 보시겠네요. 무등록도 감독은 받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감독을 해서 무등록이야. 형사 고발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등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뺏어갈 게 없어요. 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처분 대상이 되지를 않는 사람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소공이니까 이 사람은 개공 밑에 고용돼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고용돼 있으니까 여기다 화습이 안 그래도 그렇지만 개공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소속 공인중개사 또한 감독은 받는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격증의 문제거든요. 자격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됩니다. 자 두 가지예요.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를 받는다고요. 누가 주냐면 바로 시 도지사가 주거든요. 그러니까 시 도지사가 줬으니까 시 도지사가 도로 뺏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소공에 대해서는요. 시 도지사가 자격의 취소와 자격의 정지 처분을 합니다. 그다음에 인지 밑에 우리가 금방 우승인 말로 장롱이라고 표현을 드렸잖아요. 업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있지 않을까요? 자격증을 따놓고 누굴 빌려준 거예요. 그럼 안 되는데. 그럼 도로 뺏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 도지사가 자격을 취소하게 되죠. 그다음에 맨 밑에 중개보조원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받은 게 없어요. 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대상이 안 되죠. 감독도 안 받고 처분도 안 받는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보니까요. 안 받는 사람 두 사람 보이시죠? 장롱 자격증과 중개보조원이고 처분 안 받는 사람은요. 무등록과 중개보조원이죠. 그림을 먼저 숙지하시는 게 중요해서. 그림을 감독은 누가 누구에게, 처분은 누가 누구한테는가를 정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 이제 사유가 나오겠지, 사유부터는 다음 강 넘겨 진행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누가 누가한테 감독할까, 처분할까 정리하신 다음에 사유는 다음 강 이어 넘겨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네, 이상기 교수님의 열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헷갈리는 용어 위주로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특히 숫자가 나올 때는 그 숫자에만 집중하지 말고 앞뒤로 있는 용어를 살펴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강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나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